인간은 자신의 몸으로 경이로운 예술을 만들어낸다. 그런데 차가운 기계음에 예술혼이란 없는 인공지능이 인간처럼 노래할 수 있을까? 저희 AI는 어떤 가수의 어떤 목소리도 완벽하게 따라할 수 있습니다. 극장 가수의 데이터를 학습하기 시작하는 AI 본인의 노래들을 했었던 부분을 짜깁기를 해서 붙여놓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제일 먼저 하게 되는데 그런 논리는 아닙니까? 저희의 기술은 짜집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예를 들어서 프레디 머큐리 분이 한국어로 노래하는 걸 듣고 싶어도 프레디 머큐리 님은 한국어로 노래를 한 적이 없으니까 짜집을 게 없는데 저희는 그런 것도 가능하다고 얘기해 주십니다. 프레디 머큐리가 부르는 보고 싶다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네, 가능합니다. 그렇죠? 소름인데요. 그러게요. 병원했던 길처럼 계속 나를 바라봐줘 그러면 건들겠어 실험을 통해서 발견한 사실은 사람이 마치 노래를 하는 것처럼 AI도 이제 시작하기 전에 아에이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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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여러 가지 음을 내보고 하는 거를 먼저 생성을 하기 위해 노래를 부르라고 시켰을 때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보다 더 깨끗하고 깔끔한 안정적인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죠? изlette blank away 인 Hogwarts 눈빛 은 흥